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임여정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별다른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정말 중요한 일정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경찰대 원서 접수가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대를 현역으로 합격한 게스트를 모시고 경찰대를 합격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복?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현역으로 경찰대학을 입학한 경찰대학 43기 이성민 학생입니다 제복을 맨 처음에 입었을 때 좀 어땠어요? 어린 나이에 사실 제복을 입다 보니까 치인감도 많이 느끼고 다 좋고 멋있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무거운 치인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꿈이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꿈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예를 들어 신소재공학자 아니면 변호사 장례지도사 이런 직업도 관심을 가졌던 적이 많고 고2때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문의가를 좀 넘나드는 네 맞습니다 좀 다양하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고2 때 왜 꼭 경찰대를 가야겠다라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었을까요? 결정적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일반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권력을 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을 지켜주는 사회적 오타리가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경찰이라는 직업을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2타적인데? 와 그래서 경찰대? 네 맞습니다 아 경찰대는 좀 생소해요 이제 합격했으니까 우리 간략하게 경찰대 입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에 1차 시험을 봅니다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봅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이제 9월 중에 보게 되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그 다음에 이제 적성검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을 치른 이후에 이제 2차 시험에 있던 면접을 시험을 진행을 하고 12월 말에 합격 여부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우리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각 시험별로 반영비를 1차는 시험 200점 체력검사 50점, 면접 100점, 학생부 150점 이게 2차 그 다음에 수능이 무려 500점 총점이 1000점일 때 수능이 500점이고 나머지를 다 합쳐서 500점이니까 수능이 압도적인 비율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까지 잘 봐야 되는 내신 본다, 구경수 자체 시험도 있다 체력도 본다, 수능도 본다 엄청난 코스를 통과해야지 붙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성민학생의 입시 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이의 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그렇죠 수원에 있는 일반고구 내신은 좀 어떻게 나왔어요? 내신 같은 경우는 총 내신이 1.73 정도 나왔어요 학기별로 보면 1학년 1학기 2.0 1학년 2학기 1.53 2학년 1학기 1.52 2학년 2학기 2.05 3학년 1학기 1.33 해서 총 내신이 1.73이 나왔네요 이렇게 내신을 챙겼으니까 수시를 아예 안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경찰대 쓰는 친구들이 수시도 보통 쓰거든요 왜냐하면 경찰대를 떨어질 수도 있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성민학생도 수시는 썼죠 네 저도 이제 수시카드 같은 경우는 6장을 다 쓰긴 했는데 붙어도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6장이나 있는데 그냥 쓰기나 써볼까? 이렇게 해서 총 6장 고대 2장 연대 성대 성대도 2장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하나 쓰고 계열모집 쓰고 네 그 다음에 서방대 학종으로 하나 쓰고 지금 보면 물론 내신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요 보통의 생기부라고 하면 조금 소신상향 카드만 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카드는 지금 안 쓴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나름 생기부에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생기부는 사실 자신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경찰대라는 어느 정도의 꿈이 있고 모의고사 성적이 꽤 잘 나오던 편이어서 수시는 그렇게 크게 생활을 안 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쓴다? 네 그러면 결과는? 결과는 이제 연세대학교 하나를 1차 합격을 했는데 면접이 아무래도 수능 이후다 보니까 수능 점수를 제가 가창점표를 작성해서 어느 정도 알다 보니 그냥 가서 놀다가 왔습니다 아 경찰대를 갈 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1차 시험 준비는 좀 어떻게 했어요? 사실 1차 시험 준비라고 해서 따로 엄청 많이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시험 한 3일 전? 네 이제 한 5개년 정도의 기출을 한 3번 정도씩 반복해서 풀어봤습니다 음 그 정도로 충분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능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이라면 그렇죠 전제 조건은 수능이 어느 정도 백분위가 나와야 돼 네 맞습니다 구경수가 완전히 수능하고 매칭되지는 않지만 보통 수능 대비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한 번은 도전해봐도 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경찰대 1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실전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 긴장감과 절박한 뭐 그런 분위기들을 보는 게 저는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이라면 뭐 경찰대를 굳이 안 올 것이라도 1차 시험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꼭 경찰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수능하고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보는 게 육모나 고모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냥 학교에서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사관학교나 경찰대가 가장 딱 그 유사한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이라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경찰대 원서 접수 전에 꼭 고민을 해보고 웬만하면 좀 한 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좀 권유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시험은 체력이에요 이게 배점이 적다고 해서 합불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언제부터? 체력 시험이 과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끝이라서 한 달 정도 전부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체력 준비 학원 경찰대 준비할 건 아니고 체육 입시 체대 입시하는 데 다니죠 보통 체력 검사는 어떤 거예요? 저 때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셔틀런, 50m 달리기, 악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때랑은 이번부터는 바뀌었다고 들어서 순현식 체력 검사라고 해서 패스 페일만 나누는 것이었고 그러면 조금 더 패스앤페일이 됐으니 체력 검사의 비중이 좀 낮아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많이 낮아져요 그렇죠 성민 학생이 할 때보다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2차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을 보면 면접을 봐요 세 종류의 면접을 보잖아요 그것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일단 처음으로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이 학생이 경찰대 학생이 될 만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나를 처음으로 검사를 하고요 뭐 물어봤어요 그때? 저의 양심을 1회서부터 10가지 중에 표현을 해봐라 스스로 평가해봐라 이게 인적성 면접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집단 토론 면접이라고 주제 하나가 주어지고 거기에 5명, 6명 정도가 함께 들어가서 찬반을 나눠서 이제 서로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의 면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정신병이 있는 환자분의 강제 입원을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병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 어렵다 네,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 게 좀 특히 어렵고 다른 친구들 거 들어보면 생각보다 쉬운 질문들도 있고 아,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복불복이라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의성 면접이라고 해서 이게 저도 가장 많이 당황을 했던 면접인데요 신기한 질문 하나 던져놓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신박한 질문 뭐 나왔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립스틱 100개를 남고에 가서 팔아봐라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립스틱 100개를 남고에서 대답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이제 연말이 곧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곧 연말이니까 뭐 여자친구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색이라고 홍보를 해서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애인에게? 아, 그렇게? 자, 그래서 1차도 했고 2차도 했고 이제 3차 면접까지는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50%인 거고 나머지 50%는 수능이에요 계속 수능 준비는 안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수능 준비는 저 각 과목별로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줄 수 있어요? 국어부터 일단 저는 메가패스라는 패스를 끊고 거기 있는 인간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대등한 참고하면서 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를 김동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졌고 기초를 다신 후에는 이제 각 분야별로 선생님들을 다르게 해서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매를 선택해서 이제 언매는 전영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강민철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뭐야, 다 들은 거잖아 웬만한 선생님 거 다 들은 거네, 메가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학은요? 이과니까 수학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찰대 시험에서도 수학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인강 선생님을 저 같은 경우는 내분 거를 기본 내분이야 어떻게? 현우진 선생님, 그다음에 뭐 김성은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그다음에 김기현 선생님 다 듣지는 않고 그 부분 부분 맞는 것만 들었던 거예요? 어, 수학 같은 경우는 다 인강을 다 들었다고? 인강을 다 듣기보다는 거의 그냥 주제를 다 사서 다 풀고 잠깐만, 현우진 선생님 교재를 다 풀었다는 건 그러면 뉴런, 드릴, 킬링캠퍼, 수분감을 다 풀었다는 거야? 네, 드릴도 원투스 그거를 다 하고 양승진 선생님 것도 듣고 김성은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김성은, 나 말도 헷갈려 막 다 풀었다고? 네,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하면 수학만 해도 기본적으로 20권은 무조건 넘어가는 구조인데 언제부터? 고3 때 그게 가능해? 수학은 제가 좀 되게 빨리 푸는 편이라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한 이유와 언제부터 그랬는지 좀 궁금해 왜냐면 이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심심하면 OT를 듣는 게 왜 심심하면 OT를 듣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게 각 분야별로 OT를 들으면서 이 선생님은 나랑 이런 분야에선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선택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이 영상을 보는 고2, 고3 친구들이 있을 수 없다 현우진 걸 다 푸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건 우리 엄마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4명의 선생님 교재를 다 풀어본 이유는 뭐예요? 사실 한 선생님의 문제만 계속 풀면 뭔가 질리는 감도 있고 선생님마다 문제의 결이라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들을 많이 체험하기 위해 많이 풀어봤던 것 같고 그냥 수학은 재밌어서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이 고민해야 될 걸 아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성적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상위권이나 극상위권 친구들 중에 정말 그 성민 학생처럼 양을 많이 하고 그거를 되게 집중이 많이 풀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냥 뉴런이나 드릴 정도만 꼼꼼하게 여러 번 봐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수학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자기한테 맞으면 돼 그래서 이게 그 문제집 푼 사진? 네 이게 다는 아닌데 남아있는 것들만 대충 찍은 사진입니다 반 정도 되나요? 네 반 조금 안 되는... 영어는 좀 어떻게 했어요? 영어는 제가 김동한 선생님의 인강을 듣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조금 사실 영어는 재미가 많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수학에서 애들이 허억 하다가 영어 하면서 음 나와 다르지 않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과는 문과보다 탐구의 비중이 더 커요 탐구가 어렵기도 하고 이것도 설마 4명을 듣지는 않았겠지만 한 명만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했어요? 물리원하고 생명과학원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 물리원 같은 경우는 백이범 선생님과 강민용 선생님과 김성재 선생님을 들었고요 생명과학원 같은 경우는 백호 선생님과 한종철 선생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에서 다섯 분 수학보다는 적게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 보통 인강으로만 공부하면 불안해하는 친구들 많아요 고3 때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했었을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원칙 또는 인강으로 공부하는 건 이런 건 좋지만 이런 건 좀 안 좋다 라는 것을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준다면? 일단 저는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목적과 이제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강 하나를 듣거나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내가 왜 이 인강을 듣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풀지? 내가 이 문제를 품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 이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사고를 멈추지 않은 채로 양을 늘렸기 때문에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거봐 저 형도 양치기 했는데 저 대학 갔대 라는 얘기 하지만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혹시 몰라서 높아십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수능 성적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영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이 안 나오고 2가 안 나오고 음 그럴 줄 알았어 다른 과목들은 다 1이 나왔어요 와 물원생원도? 네 경찰대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수능 성적으로는 조금 높은 수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제가 좀 높은 수준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흔하지 않은 경찰대를 다니는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경찰대를 꿈꿔서 지금 달리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지금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제가 경찰대학 홍보 다니다 보니까 경찰대학 홍보를 좀 해보자면 어린 나이에 이런 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저도 17개를 가입이 돼 있는데 17개나 들어가서 이제 다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학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대를 꼭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타적인 성민학생의 성향으로 여기 6월까지 나와서 아낌없이 많은 팁과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특히 수능이 조금 신박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 2, 3학번 대학 새내기 분들이 있다면 수능이든 생기부든 내신이든 나만의 노하우가 있고 이거를 이제 공유하고 싶은 이타성이 있는 새내기 선배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유용한 정보를 더 알고 싶듯이다면 뭘 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